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한혜가 지금 잠시 나간 상황이거든요. 쌤을 불러서 방을 PC방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비방 만들기 파렴치한 짓을 한다고 하냐 한걸음에 달려나온 자칭 PC방 전문가 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하시는지는 알고 왔죠? 네. 일단 음료수를 종류별로 다 사야 된다고요. 가가지고 가가지고 합시다. 얘 설레발치는 거 보니까 오늘 게스트를 잘못 불렀나? 쉽긴 하지만 아무튼 오징어째 오징어째 각자의 욕망을 쇼핑카트에 담아봅시다. 포스틱? 새우깡 매운맛? 매세죠. 과자는 대충 이 정도만 담아주고 이거야. PC방은 이거야. 얇은 새 만두나 먹고 싶어. 냉동만두를 고르는 중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원초적인 방법으로 만두도 골라주고 고추통살 치킨도 담아주고 스팸볶음밥도 담아주고 컵라면도 담아주고 음료수도 담아주고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좀 X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지만 오 X드는 건 현재의 내가 아니고 미래의 나니까 이제 집으로 옮깁시다. 은심문 떨쳐내고 얼른 옮겨보도록 하죠. 나 말고 니가 올려 나는 한 번에 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가자고 한 번 더 올려 얘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극한으로 올려줘봤습니다. 됐다 가 가 가 이쪽이 이제 PC방이 될 방이거든요. 보시면 좀 밋밋하잖아요. 개밋밋하다. 그래서 PC방으로 좀 꾸며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PC방 만들기 공사에 착수해보죠. 일단 이 상자 빼주세요. 에이 이 상자 야 네 선풍기 빼고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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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무거워 하나 둘 셋 오우 야 봐 차 야야야 저거 저거 끼라 끼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잠깐만 한번 길이 좀 보게 야 야 야야야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 아 이거 안 나가네 머리가 멍청하니 손발이 고생하는 모습 졌나 이야 졌나Those워 피씨방엔 보통 이런 게 없어요. 오늘부터 있는 걸로 하죠. 이쪽에다가 방금 사왔던 주전부리들 놓을 거거든요. 여기 다 채워주세요. 부술까요? 부수지 말고 차근차근 정리해줍시다. 선반을 채웠으니 이제부터 슬슬 로망을 채워주도록 합시다. 좋다 이거지. 먹거리만 채워놨는데 벌써 반은 만든 것 같은 뿌듯함이 있네요. 제 방을 꾸며볼 건데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네온사인을 샀는데 어차피 과대포장이 상당하네요. 피자인 줄 알았어? 너 이 씨. 얼마야? 걔 2만.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좀 덜 아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네온사인으로 개피씨라는 문구를 만들 계획인데 내가 개를 할 땐까 니가 피씨를 맡아. 오케이? 이거 뭐 거의 모래 한 줌 주고 성을 쌓아라 하는 기억이긴 하네요. 그리고 역시 생각한대로 잘 되지 않는 작업. 개. 개 같다. 그래도 만들긴 했으니 잘 켜지는지 확인은 해봅시다. 개 같다. 개같이 2만 원이 증발했네요. 이거 피씨를 만들자. 방향을 바꿔서 각자 피와 씨를 담당하기로 합니다. 아니면 아예 크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잘한다. 잘하는구나 너. 잘한다. 잘한다. 이리하여 만들어진 것이 이 정도면 뭐 피씨방이지. 이제 이걸 야매로 정성스럽게 붙여주고 멍청하게 네온사인도 안 켜고 불 끄고 앉았네요. 대충 2만 원어치만큼 간지나네요. 그 뒤 피씨방 느낌 물신나게 기존에 있던 방송용 조명을 켜놓으려는데 간만에 조작해서 그런가 이게 뜻대로 켜지질 않는 모양입니다. 보드 마커도 안 나옵니까? 그 와중에 방금 사온 마커도 안 나오네요. 내가 그냥 여기 오늘 우주방하고 새벽 동안 내가 혼자서 만들어낼 테니까 가. 간다? 오늘 하루 작업방 입구를 잘 통제해 다행히 들키진 않은 상황 일단 말썽인 조명부터 고쳐주고 동네 슈퍼에서 공소해온 셀로판지를 조명에 붙여주면 저예산으로 아주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깔별로 여러 장 사왔으니 이것저것 섞어서 이쁘게 꾸며주고 밝기를 조정해 조명 마무리 그 뒤로는 아까 아침에 사온 음식들을 토대로 메뉴판을 만들어주고 이 밑에 있는 문장이 포인트죠. 마지막으로 음식 매대를 컴퓨터 옆으로 이동시켜주면 짜잔! 나만의 조그마한 PC방 완성입니다. 아마 곧 김한혜가 올 테니 그동안 게임이나 몇 판 하고 있죠. 아 이게 김한혜가 이 인테리어 가구 배치하는데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진짜로 뒤지게 맞을 수도 유부남들 사이엔 유명한 명언이 있죠. 해보지도 못한 ㅂ신이 될 바엔 해본 ㅂ신이 되라. 그렇게 컨텐츠 중인 걸 입고 한창 해본 ㅂ신에 취해 있을 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뭐야 이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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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하나라고... 아 저기 아주머니! 됐고 여기 지금 뭐 오픈 기업이라고 저기 다 무료라면서요. 저 육개장이랑 포카집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콜라 하나 주시고 일단 그렇게만 갖다 주세요. 콜라는 제로! 빨리!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와 진짜 대단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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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급할 때예요 급할 때. 와... 얘한테 잘 보여 난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질 못했네.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네요. 내가 갖다 줘야 돼 진짜로? 그거 없어요 돈? 아니 무료잖아요. 무료라면서요. 손 봐봐. 아니 근데 이쁜데? 왜 이쁘지? 아 여기 조명이 막 그렇게 이쁘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개업 선물로다가 개업 선물로요? 조명을 좀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야 근데 잘 꾸몄다 생각보다. 아니 밥 갖다 달라고요 밥! 아니야 아니야. 큰소리 떵떵 치는 걸 보니 예상률의 반응에 콧대가 오를 만큼 올랐나 보네요. 그렇게 주문을 기다리면 한참 게임에 빠져있는데 뒤에 메인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용량 정리하러 잠시 일어났는데 그럼 내가 게임할래. 에? 그대로 사장님한테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나 싸울라. 아니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울래 싸울래. 싸우지 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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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죽였어 죽였어. 웃기지 마 어머. 어째 손님보다 사장님이 더 잘 쏘네요. 이 사장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 그대로 1등을 상대방에게 항보하고 사장님이 사랑으로 끓여주신 육개장을 야무지게 한 입 먹어줍시다. 이 집 라면 잘 끓이네요. 이어서 다음 판을 하고 있는데 눈 나빠진다며 갑자기 눈뽕을 시전하는 사장님. 어? 아이 아이 감성 다 죽었네. 조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네요. 조명 끔? 음. 조명 끔? 스읍. 나도 괜찮은 거 같아 이거. 내가 이제 한 번 주잖아요. 피시방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것도 이것도 요대로 두고 제가 시킬 때마다 이제 따다닥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근데 금액까지 적어놓자. 우리 이제 조금씩 집 데려오니까. 한탕 하시겠다. 이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다시 그러면은 불 끄고 엔딩 각 한 번 잡아 봅시다. 나아. 아니 근데 망할 각오로 만들었는데 왜 괜찮냐고. 근데 그거 알아요? 원래 지금 이 비어있는 알록달록한 이쪽 자리에는 다른 동료가 앉아 있었어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샘씨가 나한테 맡겨? 아침에 4시간 가량 출근을 하셨는데 도와주고 간 거야? 밥도 못 먹이고 갔어. 아예. 그런 친구들한테 이거를 돈을 받을라 그래. 그럼 이제 유박! 유박! 다음에는 더 재밌고 팅 받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이 팅 받지 않았네. 카메라 꽂으면 때릴 거잖아. 끄지마. 끄고 올게. 끄지마. 유박! 끄지마. 유박! 유박! 일부러움 Houston 브이 저 지금 ünden 으면 돈 으로 오 nas